엑소오티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일본에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4월 11일 새벽 17분에 3.7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50km였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일본에 후쿠시마 앞바다 같은 경우는 2월 13일 날 7.3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명이 사망하고 150여 명이 부상을 했었죠. 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지금 4월 11일 또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월 13일 이후에 3월 그때 20일이었죠. 미야기의 해약에서도 7.2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다시 7.0은 바뀌었긴 하지만 7.2로 발표했었고요. 근처에 이와테형과 후쿠시마에서도 영향을 받았고요. 지진의 진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쿠시마 지금 앞바다에서 지진이 났는데 이 후쿠시마 결국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원전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이 후쿠시마의 심각한 문제가 계속해가지고 계속 현재까지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이라고 지금 일본 기상청에서 얘기할 정도로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 당시에 원전의 오염수를 만들어진 오염수를 일본 정부에서 방류를 하겠다 할 결정을 협의를 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서도 지금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주변 국가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된다. 지금 이미 원전 사고로 인해서 해양 환경하고 식품 안전, 인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있지 않느냐라고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그런 강력한 경고를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 사실 해양 환경과 식품 안전, 인류 건강에 심각한, 이건 인류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도 이렇게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나고 있는데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 오염수를 이렇게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아직은 거의 결정이 난 걸로 제가 얘기를 드는 것 같은데요. 13일 날 이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대해서 결정을 할 걸로 일본 정부가 그런데 이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거의 결정이 됐댑니다. 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침에 대해서 강려 회의에서 13일 날 이제 제2원전 발전소 결정을 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일본 정부에서 잘못 생각하는 게 다핵종 제거 설비 ALPS로 해서 1차 정화 처리를 해서 했다 하더라도 이 삼종수소, 트리튬 등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물로 휘석해가지고 그 삼종수소의 경우에는 기준치의 40분의 1 이하로 농도를 낮춰서 배출할 경우에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굉장히 지금 위험한 그거는 일본 정부에서 지금 생각하는 생각이고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도마리 어디죠? 호카이도의 도마리 원전에서도 얼마 전에 30년간 지금 일본 정부에서 얘기한 이 삼종수소 이 삼종수소의 트리튬 등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물로 휘석해가지고 40분의 1 이하로 농도를 낮춰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 도마리 원전은 어땠어요? 30년간에 지금 얘기한 일본 정부에서 얘기한 삼종수소의 배출을 축소 보고를 했었어요. 어떻게 서로 간에 우선 기본적으로 이런 신뢰 자체도 서로 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우선은 기본적으로 도마리 원전에서 부터 30년간 삼종수소를 배출에 대해서 축소 보고를 했던 일본 정부가 그거를 지금 휘석을 해가지고 40분의 1 이하로 농도를 낮추겠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일본 정부에서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전 인류적으로 일본의 지진에 대해서 다들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저부터도 지금 일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면 항상 말씀드리죠. 괜찮습니까? 일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이런 전 인류한테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방침을 결정을 해버릴 경우에는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잘못하면 일본은 전 세계에 완전한 왕따가 되어버립니다. 진짜 이거 만약에 이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침을 정말 결정을 하고서 그걸 현재 물탱크에 보관 중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정말 바다에 방류를 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정말 일본에서 만약에 지진이 나더라, 대지진이 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일본의 지진 난민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 아니 어떻게 바로 옆구리까지 생각을 해야죠. 우리 저기 지금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걱정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솔직히 뭐 음식 같은 거, 수산물 같은 거 한 번에 먹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수산물만 문제가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이 오염수에 대해서 또 처분수라고 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는 일본 정부 나름대로에서는 방사성 물질을 정화, 정화를 한 다음에 방류를 하기 때문에 오염된 물이 아니다. 오염수가 아니다. 처분수, 처분 물이다. 이렇게 처분수라고 얘기한다는데 이거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본에 계시는 교민분들과 유학생분들은 빨리 한국으로 탈출하십시오. 왜 탈출해야 되냐면은 지금 자금에 일본의 지진 상황을 봤을 때는 현지 상황은 대지진이 날 거로 좀 보입니다. 그럼 이런 시국에서 과연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본의 지진 난민들을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인다고 좀 봅니다. 지금 스가 요시시대죠. 스가 요시시대 일본 총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의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인가요? 그렇죠? 거기 회장도 지금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고 일본의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도 지금 반대하고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본 어민 자체도 후쿠시마 인근 어민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 방출을 하게 되면은 이건 일부 한국만이 아니고 이거는 중국과 전 세계적인 문제의 태평양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지금 하여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일본이 설마 지금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지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바다에 함부로 그런 오염수를 버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 걸림돌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린 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한 나라의 환경부장과 환경상 정도 되는 사람이 고이즈미 신지로 아 이 친구 이분 참 아 이게 참 글쎄요. 이런 식의 얘기는 이 친구 얘기는 아 이분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고이즈미 신지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